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님 보유하고 싶은 종목용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LG 디스플레이이고 21700원이고 30% 됩니다. LG 디스플레이 매스카 21700원 비중 30%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LG 디스플레이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? 한 3개월 전에 2만원 들어가서 2만6천원 수익을 내고 나와서 떨어질 길을 한 번 들어갔습니다. 네, 그런데 종목 자체가 좋다 보니까 또 마음이 놓이다 보니까 매수하셨을까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네, 맞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났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터널이 뭐였냐면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관들이 다 이 종목에 물려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악성 수급들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. 2019년도, 20년도가 정말 불황이었습니다. 영업이익이 엄청난 적자가 만들어졌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해소를 했습니다. 이제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규모면에서는 한 25조 정도 매출액 만드는 회사입니다. 매출액 한 25조 정도. 영업이익이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.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조 8천억 정도. 정말 이렇게 관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 좋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투자권들이 좀 많았어요. 투자권들이 많다 보니까 부채가 좀 많았습니다. 부채가 한 지금 23조 정도 돼 있고요. 자본이 14조니까 부채율이 높기 때문에 본질의 가치보다 조금 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제 부채도 잘 해결해야 될 것이 LG 디스플레이의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총이 한 7조 7천억 됩니다. 현재 시총이 7조 7천억이고 올해 영업이익 2조 정도 만들어 준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어쨌든 10조가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럼 10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자율주행 쪽에서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기술은 두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은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, 얼마나 잘 생동감할 수 있느냐는 결국 우리가 모니터 혹은 화면 이런 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10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30%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. 30% 여력이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2만 2천억 기준으로 30%라고 하면 2만 8천억에서 9천억 전구 자리까지는 다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LG 이노텍, LG 이노텍이 신고를 돌파하고 잘 갔기 때문에 디스플레이, 즉 큰형님이 갔으면 작은형님도 갈 수 있는 게 주식에서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재상승 흐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시장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, 박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2만 5천원, 2만 5천원의 비중 30% 중에서 20% 정리 의견을 좀 드리고요. 그다음에 정고 자리에 한번 돌파하는 기대가 되니까 2만 8천원의 10% 분할 전략 드리겠습니다. 2만 5천원의 20% 그리고 2만 8천원의 10% 전략 드리고요. 손절 라인은 1만 7천 5백 원 제시 드리겠는데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흐름을 만났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업받을 수 있다.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한 이상 있으십니까? 삼성과 협약도 있고요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. 결국 디스플레이 쪽에서 영업이 지속적으로... 제가 가장 포인트로 보는 건 LG 디스플레이가 어두운 터로 지났기 때문에 사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. 이 종목이 4만 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앞서서 그 부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아쉬워요. 그러니까 10조가 넘어가면서는 유동성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조 정도까지는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